ㅎ ㅎ ㅎ ㅎ ㅎ ㅎ 왜 이렇게 말하고 싶어. 약간 되게 막하게 저녁에 몸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머리에서 한 번 정리를 하고 나면 이렇게 자, 들어가야지. 그리고 아랫게 또 약간 일어나시면 될까. 음... 와... 모장이세요? 가입해야 될 것 같은데? 다른 식사 남편이 좀 남아있다. 내 쪽이 이상한 석 내 쪽으로는 그냥 자기의 의견이 뚜렷하고 그러면서 자기 비전이 뚜렷한 것 같아요. 그냥 되게 나는 이런 거 하고 싶어. 나는 저런 거 하고 싶어 이렇게 뚜렷하게 얘기해줄 수 있는 사람. 그게 되게 저한테는 내 를 적었다고. 제가 지금 3년 전에 매일 처음 봤을 때 하고 싶은 말씀 다 하고 당당한 느낌.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. 근데 혜연씨가 대화했었던 연세가 끊겨요. 그래서 좀 그런 게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. 네. 저한테.